2층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와 기름 해 네 여기 2층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이거 타공을 해놨네? 이게 지금 무슨 배관이에요? 이게 하수관이요 오 근데 여기 뚫려있네요? 네 이렇게 누가 작업하려고 뚫어놨죠 뭐 상관없어요 뚫어놨는데 군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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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이 나왔다. 안녕. 안녕. 완전 밝아졌네. 여기 아직 조금 붙어있네. 붙어있는 거야? 붙어있는데? 붙어있어. 여기 좀 더 쌓여야 하고. 진짜 진하다고. 여기 떨어지는 거야. 여기 떨어지는 거야. 여기 떨어지는 거야. 여기 떨어진 거야. 네. 지금 여기서 쓰는 거잖아. 비트 있는데 비트 어? 벽이 안 보이는 소재고 네, 맞아요. 거기에. 그 벽 안으로 좀 더 박혔어요. 그러니까 거기 소재고가 있는 거지? 네. 이게 탑 나오는데. 어? 어? 와, 기름. 해. 걸려요. 그냥 멈춰버려요. 막. 으음. 어? 어. 물 약하게 돌아가 봐. 으음. 에. 에. 으음. 은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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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국이 있는거 빼고 내려가는데? 네, 내려가는데 안 들어가서 어떻게 해? 네네 예, 감사합니다 네 깨끗하네 네네네34